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절대적인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권력의 법칙,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이 3부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권력술의 대가다라는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사이트 있고 내용이 굉장히 깊은데요. 이 책을 제가 과거에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 책을 다시 선정해서 다시 리뷰를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절대적인 한 가지 기술입니다. 몇 천년 전만 하더라도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수단은 폭력과 무자비한 힘이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요. 누군가를 노예를 삼고 어떤 국가를 침범했죠. 단지 선대된 소수만이 그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성들은 남성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성들은 힘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력으로만 돌아가는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어떻게 상류층에 올라가고 여성들이 뭔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남자들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약점이 되지 무엇이냐?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성욕이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성욕. 여성은 남성의 이 성욕을 이용해서 다소나마 조금이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 번 성관계를 갖고 나면 남성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때 가졌던 주도권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나약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약간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그리고 성관계를 갖고 나면 모든 게 그냥 쳐다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던 거죠. 그런데 여성들 중에서도 권력력이 굉장히 강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뭐 구약성경의 바세바라든지 트로이의 헬레네라든지 중국의 서시같은 여성분들은 굉장히 권력력도 강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혹의 명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매혹적인 외모와 화장술 그리고 장신구 등을 이용해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들은 단순하게 섹스 이상의 것, 즉 환상의 여인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남자들의 욕구를 일깨웁니다. 단순히 한 번 자야지, 한 번 잠자리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이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 욕망, 그 욕구를 그 남성들 깊숙이 내면의 마음에서 꺼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남성의 관심을 나한테 끊는 데 성공하고 나면 전쟁과 정치라는 그 남성의 세계에서 그 남자를 완전히 빼냅니다. 그리고 환락과 쾌락, 관능이라는 여성의 세계에 그 남자들을 새롭게 이동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럼 이 환락과 쾌락과 관능의 세계에서 이 남자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죠. 남자들은 점차 여성들에게 발산되는 이 세련된 관능의 눈이 멀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남자들은 그 여자만 쳐다보게 되겠죠. 하지만 이 아주 영리한 아주 똑똑한 이 여성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남성들에게 굉장히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나도 사랑해, 나도 너 좋아해 이러다가 갑자기 이 남자가 나한테 너무 많이 빠졌다. 나한테 완전히 빠졌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줘서 그 남자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랑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 성관계도 가졌는데 점점 그 욕망이 커져가고 점점 더 많은 쾌락을 원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의 마음이, 이 여자의 사랑이 거두어지는 그 경험을 어리둥절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이 세련된 유혹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남성의 폭력과 잔인성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유혹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권력과 같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유혹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남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절대적인 한 가지 기술은 바로 유혹의 기술입니다. 이 유혹의 본질은 대체 무엇이냐면요. 남성을 사로잡아서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고요. 더 많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희망과 절망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물리적이지 않은 심리적인 힘이고요. 강제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성격을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무력으로 지배된 그 시대의 힘의 논리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기술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다 힘의 논리였거든요. 강한자가 덜 강한자를 지배하고 강한자가 약한자를 괴롭히는 힘의 논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유혹의 기술을 굉장히 하찮고 별로 의미 없이 중요하지 않은 걸 생각을 했죠. 하지만 유럽의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관료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때 주목하기 시작한 게 바로 유혹의 기술이죠. 심리적인 실수라든지 부드러운 말이라든지 아청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무력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기 시작한 거죠. 즉,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림으로써 이 여성들만이, 아주 소수의 여성들만이 가지고 갈고 닦았던 이 유혹이라는 새로운 힘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유혹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오히려 더 무력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누가 나 때리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죠. 힘이 완전히 무력화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무력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뭔가 힘으로 얻는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강압적이지 않고요. 교묘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해졌고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사회 지도층들 보면, 무리를 일으킨 걸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유혹에 빠진 거예요. 술의 유혹, 여성의 유혹, 남성의 유혹 이런 자기 자제,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서 다 무리가 빚어지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회적인 지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와 규모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유혹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은 쾌락을 믿기로 삼아서 사람들의 감정, 욕망, 그리고 혼돈시키고 심리적인 굴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죠. 거대 기업들은 어떤 미디어, 광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물건을 사려고 우리를 자꾸 조종하려고 하려고 들고요. 또 다른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공포, 마케팅 이런 거 써가지고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어떻게든 개입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 극대화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의 힘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거부하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전단지를 준다? 그런 거 받지 않죠. 누군가 스팸메일을 보냈다? 그런 거 다 지우죠.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 빠지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순간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온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죠.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에 굴복하게 되고 오로지 그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갇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못할 게 없고 이 사람의 말이라면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1위 1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에 굴복하고 오로지 그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에 갇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악하고 추하다는 이유로 이런 유혹의 힘에 대해서 하찮게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라질 수도 없고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은 현실적인 권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혹의 힘을 부인하면 부인하려 할수록 이 유혹의 힘에 더욱더 매혹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혹의 힘이 유혹의 기술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을 깨닫고 이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세상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라는 게 정말 힘이 있는 거냐 이 유혹이라는 게 기술이 익혀서 뭔가 하면 정말 키울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 유혹에 정말 도덕적으로 맞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늘 판단하는 것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세상은 이 유혹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더 이상 뭔가 힘, 무력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차곡차곡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혹의 기술은요.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꼬시고 여자가 남자를 꼬시고 이런 성적인 그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다 남자, 여자다 여자. 이 사회라는 구성,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 시간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기술,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고 함께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면 성장하기 채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